안 들어가야겠다. 육수, 육수. 오픈, 오픈해. 혼자 만드는 거야? 네? 혼자 만들어? 뭐해? 뭐 하는 거야? 형 이거 바뀌셨나요? 어? 여기다 썼네? 원래 밖에 내놓은 거야? 밖에 내놔야지. 써야 되는데. 이경이 없으니까. 네가 썼네? 이경이 왜 안 온 거야, 이경이. 육수도 만들어야겠다. 육수부터 해야지. 이게 둘이. 셋이 하다가 둘이 하니까 폭차네. 레시피가 이게. 뭐였더라? 레시피를. 무를. 근데 무 많이니까 맛있었죠, 형이? 무를? 야, 육수는 진짜 우리가 봐도 잘 만들었거든요. 맞죠, 그죠? 그거 맛있죠? 망이 어디 갔지? 아, 여기다. 망이 어디 갔지? 망 여기 있고. 원, 투, 쓰리, 포. 다시마도 이거 좀 넣고. 물을 여기다. 어? 넣어. 넣어. 양념만 해가지고. 물이 많이. 좀 끓여놓을까? 네. 떡볶이. 떡볶이 이거 양념 만들면. 아, 양념. 아, 양념이 이경이 와야 되는데? 야. 이렇게 잘 잡았다. 너는, 엄마한테 잘 잡았다. 그때는 오늘, 엄마한테 이렇게 잘 잡았다. 네, 진짜. 그때, 저, 아빠, 염스, 아빠가 밥을 저희고. 감사합니다.